희망 오늘 내용들 잘 들어보고 오늘 내 생각이 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특히나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들이 왜 끊임없이 반복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첫번째 우리가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말이에요 자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 시기하는 생각, 질투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 첫번째 잘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따라해주셔도 좋습니다 내가 첫번째입니다 내가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에요 일단 생각이 일어나는 걸 거부하면 안돼요 아니 채원님 무슨 말이에요 생각이 일어나는데 거부하지 말라니요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데 그 생각을 멈춰야죠 어떻게 거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거부해야죠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이건 경상도 말도 아니고 전라도 말도 아닙니다 이건 표준 말입니다 완벽한 표준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거부하지 말라 지금 일어나는 생각을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픈 생각, 오래된 기억이든 오래된 추억이든 내 몸의 모든 기억과 아픔, 병, 모든 것 다 포함됩니다 내 신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병들 지금 이걸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병도 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나고 이 생각도 나라는 거를 지금 일단은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채원님 생각이 내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안되잖아요 안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내가 아니다라도 계속 생각을 하니까 제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니 알아차려보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내용이 제가 명상을 하면서 떠올랐단 말이에요 생각이 내가 아니라면서요 그 말을 해도 생각이 계속 일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내 생각을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을 이 생각을 이해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는 걸 이해하란 말이에요 이해하라 이해하라 지금 내 생각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 일단 거부하지 말고 그리고 이 부정적인 생각이 왜 일어날까 나를 이해하란 말이에요 이 생각이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내용들을 딱 적어서 여러분들이 A4 용지에 나를 한번 점검해보세요 엄청난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귀천명상센터에서 수업 받는 분들이 항상 조기 마감되고 오기 힘든 분들 오늘 이것만이라도 꼭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변화된 생각의 알아차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만들어도 돼요 저는 이걸 수업을 만들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내일 오늘 밤은 늦으면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직접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기천명상센터에서 수업할 때는 A4 용지에 이걸 미리 드립니다 이런 걸 들여서 써보라고 해요 써보고 그걸 나와서 많은 분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해보라고 해요 수업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막히는 부분을 제가 증문즉사를 해드리고 그분에게 맞는 화건을 해드리고 그 화건을 자꾸 쓰고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하라고 얘기 드려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꼭 제가 드리는 이 내용들을 꼭 집에서 내일이나 모레나 수시로 내 생각이 힘들 때마다 적고 실천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을 거부하지 말라 내 생각을 거부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내 생각을 이해하라 내 생각을 이해하라 자 세 번째 얘기합니다 내 생각을 방치하지 말라 자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다독여주고 이해시켜줘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반드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내버려 두면 가출해요 내 생각이 내버려 두면 가출한단 말이에요 자 생각은 내가 아니다 이 말 한마디로 생각이 그냥 버려지는 분들은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이미 견성하고 깨달은 분들은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자 채원님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지금 명상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건 생각 때문에 더 힘든 분들 초보분들이 해주시면 더 좋고요 생각을 명상으로 하면서도 생각이 정금되지 않고 그리고 되지 않는 분들은 오늘 이것을 꼭 매일매일 한번 써보세요 내가 오늘 생각을 거부하지 않았나 어떤 생각을 거부했나 그건 바로 나의 정말 좋은 글씨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생각이거든요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이게 가출을 하고 나중에 마음의 병이 생기고 내 몸의 세포가 악성 세포로 바뀝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지 말고 일단 수용하라 두 번째 내 생각이 왜 그런지 이해하라 그리고 내 생각을 방치해 두지 마라 가출하게 두지 마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자 더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면 이 생각을 끊임없이 뚫어지게 바라봐라는 거예요 주시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려면 내 생각을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요 생각을 주시하려면 생각을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생각을 주시한다 생각을 항상 주시하는 거예요 내가 질투하는 생각이 있었지 이걸 생각을 아니 이거 아니야 질투 안 했을 거야 거부하는 거예요 이러면 질투가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아니 난 내 생각은 이거 내가 아니야 이해할 수 없어 이게 아닐 거야 잠시 드는 생각일 거야 이해 못해 이러면 그 생각이 더 굳어집니다 자 제가 말하는 건 명상을 해도 안 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내가 아니다 하면 생각 호흡만 딱 하면 없어져요 생각이 그냥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주시하고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이 생각이 뭐 어떤 생각이었나 내가 왜 이걸 질투했나 왜 이걸 시기했나 라고 곰곰이 주시하고 적어보는 거예요 그걸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어릴 때 폭행을 당하고 아버지 엄마를 미워하고 내가 친구를 미워하고 왕따를 당했고 이 모든 것들 내가 그 생각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냥 이해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그 아이만 계속 나쁘다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방치해두었어요 치유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니까 우리가 작은 여기 가시가 하나 들어가도 바늘로 빨리 빼야되고 손톱 밑이 약간 갈라져도 그게 시리고 아픈다 내 마음의 근육과 나은 마음의 피부에 이만큼 큰 상처가 나있는데 빨간 약도 바르지 않고 다독여주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공황으로 오게 하고 정말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일조량이 나빠질 때만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시킨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마음을 방치했습니까 우리가 왜 마음을 관찰하지 못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중요함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오염을 시켜서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란 말이에요 공기가 눈에 보이고 소중한지 안다면 항상 아끼고 있을 텐데 눈에 안 보이니까 막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내 마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그냥 아니다 방치해두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나의 업으로 흘러가요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내가 나를 거부하게 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나를 방치하게 되고 나를 관찰하지 않고 남처럼 생각해버려 자꾸 자꾸 내 마음을 내가 다독여야 되는데 아 이건 아니야 내 몸 얼굴 괜찮잖아 스스로 깨닫지 않고 깊이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속에 애국 속에 항상 갇혀있는 위험한 상황들입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라고 주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고 내가 왜 했지라면 거부란 말이에요 약간 거부란 말이에요 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이해해 거부하지 말고 다독여주라는 거예요 깊이 이해해주라는 거예요 깊이 관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관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조 그래서 바깥으로 향한 마음을 내 안으로 관조하는 걸 이게 바로 우리가 명상의 가장 기본적인 해강 반조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알아차림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려울수록 흥미진진합니다 쉬운 건 하지 않아요 유튜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책에서 어디서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책 보고 그냥 다른 채널을 보시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심오하게 마음에 가까이 가는 수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어렵더라도 꼭 반복해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쓰시고 함께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요 내 것으로 그게 온전한 지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을 거부하지 말라 두 번째 생각을 이해하라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을 방치해두지 마라 그냥 방치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생각을 지켜보라 생각을 지켜보라 생각을 지켜보라 다섯 번째 내 생각을 깊이 이해하라 깊이 이해하라 자 내 생각을 깊이 이해하는 건 관조라는 표현이에요 내 생각을 깊이 이해하고 깊이 그 생각이 일어남을 깨닫도록 해라 자 내 생각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도록 해라 이해하라는 위에 있으니까 그 생각이 왜 일어나는지 깨닫도록 해라는 거예요 자 내 생각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차린다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생각과 달리 원래 너무나 고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원래 고요하단 말이에요 아이들 보세요 배고프면 그냥 울고 그리고 똥 싸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르고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아이들 금방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무의식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애고가 없단 말이에요 어릴 때 태어났을 때는 태어나서 그냥 우유 주면 감사히 먹고 똥 싸고 기저귀 갈아주면 그냥 생끗 웃고 그냥 까라라라 웃으면 계속 웃고 근데 아이들도 보세요 웃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른이 되면 될수록 웃는 게 없단 말이에요 웃는 시간이 이게 내 애고 속에 있기 때문에 무의식이 자꾸자꾸 발현이 늦춰지고 자꾸자꾸 프레임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웃어야 되는데 웃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내 애고가 나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 나는 이런 사람이야 헤프게 웃으면 남들이 어떻게 볼 거야 난 잘 웃지 않아 난 힘들게 살았어 웃음이 없어 계속 스스로가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미립자나 내 몸에 있는 원자 전자 핵들이 그 쿼크들이 자꾸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은 너무나 아름답고 고요한 존재예요 원래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태어났을 때 아이들은 밥 주면 좋고 배부르면 좋고 똥 싸면 갈아주면 좋고 그것 밖에 없어요 시기도 없고 욕심도 없고 질투도 없고 그냥 센 것 웃어주면 사람들 다 웃고 사람 얼굴 보면서 판단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판단하지 않고 부자와 거지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명예로운 사람 인기 많은 사람을 아이들이 판단합니까 판단하지 않아요 이미 애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꾸 나의 판단 속에 애고가 존재해서 그 상대방을 그렇게 바라보니 나의 몸은 이미 그렇게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항상 애고 속에 허덕이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원래 나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존재이다 한번 써봅니다 원래 나는 본래 나는 너무나 고요한 존재이다 한번 써보세요 원래 나는 너무나 고요한 존재이다 원래 나는 그런 거예요 살아오면서 우리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고요한 존재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런데 넣고 빼고 높이고 깎고 찢고 뽑고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원래 아름다운 존재인데 살아오면서 내 얼굴이 자꾸 변해갑니다 애고 속에 있으니까 아이의 얼굴이 자꾸 사라지고 눈동자가 자꾸 흐리멍텅해지고 여러분들 수녀님이나 뭐 저기 스님이나 올해 동안 수행하신 분들 눈빛 보세요 눈동자 보면 정말 맑아요 왜냐하면 그 무의식이 그대로 눈동자로 튀어나오거든 희망의식이 그대로 보인단 말이야 욕심이 사라지고 성냄이 사라진 상태 원래 고요한 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런 존재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면 오롯이 부정적인 생각 속에 빠져듭니다 그냥 부정적인 생각 속에 빠져듭니다 생각이는 것이 원래 뇌라는 것이 90% 이상 항상 부정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원래 과학적으로 뇌과학자들이 판명했다고 하죠 원래 인간이 부정적인 생각을 기본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아이가 그냥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것만 해도 정말 긍정적이고 감사한 일인데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집중하고 내 남편이 근무하고 돌아와서 집에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내 남편이 월급이 어떻고 내 남편이 나를 뭐 설거지를 안 해줘서 어떻고 이렇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남편이 밖에 나가서 집에 돌아온 게 사고 안 나고 돌아온 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지구상에 2초에 한 명씩 죽고 40초에 한 명씩 교통사고 나서 죽고 어? 2분의 한 명씩 전쟁이 나서 죽고 총상을 당해서 죽고 이런 지구상에 내가 온전히 남편이 집에 편하게 돌아오고 내 아이가 학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고 내 친구들에게 변함없이 안부 문자 하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는 게 아니에요 공기처럼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떠나는 건 순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내가 공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미세먼지 공기 오염되고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 오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한순간 한순간 감사한지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늘상 부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것을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부정으로 갑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커피숍에서 말이에요 여러분들 커피숍에서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수다를 떨어요 친구들과 아니면 학교 학부모 모임 아니면 아이들 모임 친구들 도만분들 수행자분들 이렇게 좋은 얘기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긴 대화가 이루어지면 꼭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가다가 긴 대화가 이루어지면 꼭 누구 한 사람을 타켓으로 담아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는 많을 거예요 처음 만나서 야 뭐 좋다 좋다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긴 대화가 이어질수록 남편의 월급 남편이 내한테 뭘 해줬고 아니면 내 남편이 이렇게 해줘서 우월하고 친구한테 자랑질을 하는 모습들 아니면 친구한테 내 상황을 부정적이게 얘기하는 모습들 아니면 그 친구 제3자를 헐뜯는 내 모습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이거 신기합니다 그래서 긴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긴 대화 하지 마세요 너무 길게 그 부정적인 대화를 여러분들 하지 않는 분들은 긍정적인 대화만 하는 분들은 긴 대화가 상관없지만 너무 긴 대화를 하고 전화를 오래 하든가 상대방과 오래 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부정적인 얘기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럴 때 경계해야 됩니다 짧고 굵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런 시간에 더 많은 실천하는 얘기들 봉사들, 나눔들, 마말 이런 얘기 잡담하지 마 잡담은 굉장히 이 잡담이란 게 우리가 기어라고 해서 잡담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기어는 피해야 됩니다 기어 기어가 무엇이냐면 내 말로 하는 양설 우리가 양설이 뭡니까? 혓바닥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양설을 금해라 이간질하는 말을 금해라는 거예요 이쪽 가서 이런 얘기하고 저쪽 가서 이런 얘기하고 이 양설을 피하고 두 번째 먼저 하세요 기어를 피하라는 거예요 기어 말 중에서 잡담을 피하래 잡담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특히나 쓰잘데기 없는 댓글들 잡담 때문에 연예인들이 죽어가요 정말이에요 쓸데없는 댓글들 툭툭 던지는 아무런 상관없는 댓글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것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기어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잡담을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잡담을 하지 않고 내 진심된 내 마음을 얘기한다든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수련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얘기한다든가 책에 대해서 얘기한다든가 이런 건 좋은데 잡담을 하게 되면 실수를 자꾸 하게 돼요 의견이 나빠지고 서로 다른 걸 알면서 부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설과 기어는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대화를 여러분들은 품이 있게 해야 됩니다 좀 약간 고상하게 자 이렇게 한번 썹니다 나는 오늘부터 품이 있고 고상한 대화를 한다 한번 써보세요 자 그래서 나는 항상 평소에 품이 있고 고상한 대화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자꾸자꾸 얘기하세요 나는 매일매일 품이 있고 고상한 존재이다 나는 매일매일 품이 있고 고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언제나 품이 있고 고상한 이야기를 한다 나에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 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항상 얘기하십시오 스스로가 난 말할 때 품이 있게 말해 난 고상하게 말해 난 그런 존재야 난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해 그런 존재가 바로 나야 항상 이렇게 하려면 내 생각의 흐름을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품이 있고 고상하려면 내 말이 빠른가 내 말이 고상한가 품이 있는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천원의 귀점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 아래 버튼 누르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받기 꼭 누르세요 귀점 영상을 구독하며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에요 입꼬리 올리세요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bud 감사합니다.